아 네 안녕하십니까 팔마이리지입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네 아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잘 안올렸어요 그쵸 큐뱅님 그거 큐뱅님과 제 콜라보 찍은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안올랐거든요 아 지금 이 소리는 제가 군만도 구우고 있는 소리니까 소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살아있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 어 오늘 콜라보가 있어요 콜라보 네 바로 이번에 무슨 콜라보냐 바로 파제 콜라보 페이지 콜라보죠 네 페이지 콜라보구요 네 오늘부터 네 그 카톡방을 열 테니까 한 2주동안 그 톡방을 열거에요 열고 그동안 영상을 보내시면 돼요 네 그 방에 바로 보내시면 돼요 네 바로 오셔가지고 딱 인사하신 다음에 아우 인사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구요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구요 그래도 아직 좀 안됐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연습하다가 나중에 올리셔도 괜찮아요 단 2주 안에 보내시면 돼요 가서 이제 인사를 인사를 하기 전에 사진으로 페이지 택을 증거 사진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아주 예전에 찍었는데 제이제이제이와 찍은 그 에셔 콜라보가 있어요 그거 오늘 아마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오늘 올라갈 예정이에요 많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갑자기 커지네요 네 이상 전 파란 에너지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